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2021년 12월 오늘 날짜 26일 오전 9시 입니다 자 이제 또 스님 또 주말 잘 보냈으니까 이제 또 뭐 일요일네요 그래도 오늘 실내 그 우리 조경기능사 실기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에는 설계 과정입니다 자 선생님 왜 이걸 하냐면 조경기능사 실기만 따기 위한게 아니구요 무조건 여러분들 합격을 하기 위한 건 게 아닙니다 다 알아야 된다는 거에요 설계 과정 기본구상 기본계획 또는 계획설계 자 기본구상에서는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 답사 규역규모의 계량 입지조건 토지 이용구상 작성 이런 것들이 포함되구요 교통망 계획과 교통시스템의 기본 우성 개발상의 문제점에서 뭐 이런게 있다라고 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리고 기본계획 및 계획설계 인데 계획설계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할게요 계획설계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어 기본 자료를 분석해서 정리해서 배치를 개항 기본계획 입니다 사업조사 계획 이런 앞으로의 설계에 대한 설계 지침 등을 제시하는 것을 기본계획 또는 계획설계 라고 합니다 자 이제 기본 설계입니다 기본 설계 기본 설계는 사업을 확정하고 그 안을 관계자 이해지고 최종적인 시행이 필요한 준비를 하는 단계 자 이런 것들은 기본 설계가 뭐냐 그냥 강공서에다가 도면을 넣는거에요 그래서 배치 설계도 도로 설계도 부지 계획도 배수 설계도 식재 계획도 시설물 배치도 시설물 설계도 등의 도면과 설계 계획서 공사비 계산서 시방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는게 기본 설계입니다 자 실시 설계는 실질적으로 공사 시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도면을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평형효과다 시공자 쉽게 알아보고 능률적 경제적으로 시공할 수 있도록 도면을 작성하고 모든 종류의 설계도 상세도 수량산출서 일리 대가표 공사비 시방서 공적표 자 무슨 말이냐 기본 설계도는 그냥 간략한 설계도 자 이거는 간략한 간략한 설계도 입니다 실시 설계도는 어떻게 실질적인거 실질적인거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계도의 종류입니다 자 설계도 종류 자 평면도 중에 배치도 식재 평면도 시설물 평면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캐드 건축을 할 때는 뭐 1층 2층 이런게 있는데 이건 근무에 대한거죠 하지만 우리 조경에서의 설계도의 평면도는 배치도 이 안했다 아시겠죠 계획의 전반적인 사항을 알기 위한 도면 계획 대상시 주변에 계략적인 구성을 표현하고 시설물의 위치 도로체계 부지 경계선 지형 방위 식생 자 식재 평면도는 수목의 위치 종류 수량 수목의 교육은 자 이거 중요합니다 수고 하이 폭 와인 직경 근원 직경 아시겠네요 자 흉고 직경 흉 흉 뭐예요 흉 흉 흉 흉 가슴 흉 근원 가까운 원 누운 향을 주면 자 누운 향나무 같은 수종은 수강 길이 향나무인데 이렇게 누워있어 이런건 뭐다 그렇죠 l 로 표현한다 자 시설변화 건축물 벤치 부스대에 오개 구조물의 평면들을 보호한다 자 인면도와 단면도입니다 인면도 평면도 같은 축조를 이용해서 작성하며 정면도 배면도 측면도를 세분한다 수직적 공간 곳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지 인면도를 이용한다 자 평면도 중요합니다 배치도 식재 평면도 시설물 평면도 식재 평면도에서는 수목의 위치 종류 수량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수고 수간폭 흉교 직경 근원 직경 그리고 누우냐는 수강 길이로 표현한다 아시겠습니까 크게 어렵지 않죠 자 단면도입니다 여러분 단면도 자 시설물의 경우에 구조물을 수직으로 자른 단면을 보여주는 것 뭐 이게 똑같네요 구조물의 내부 구조 공간 구성 표현 조인소에서 대지 단면도로 주요 조경상에서는 대지 단면도로 주로 이용한다 상세도는 세부사항을 식원하다 표현한 것 평면도 단면도 비해 확대된 축조를 이용하고 이게 보통 1대 5 또는 1대 10 뭐 또는 1대 30까지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공간의 설계 과정입니다 이거 시험 문제 마이너스 겁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프로그램 단계 기본 설계 단계 자 프로그램 단계는 구체적으로 기술되거나 숫자로 설치된 설계 내용이나 방향의 단계 도입 활동 프로그램 설계 부지로 포함되어야 하는 활동들의 성격 기능 시설들을 구분하여 선택한 단계 시설별 소요 공간 프로그램 도입 활동 프로그램 단계에서 선정된 시설들을 설치하는 프로그램 단계에 풀려한 공간의 면적 규모를 산출한 단계 아시겠죠 자 공간의 유형별 설계입니다 휴게 공간 성격과 기능 자 정적 활동에 도입될 수 있는 대표적인 공간 휴식 대화 전망 감시 만남 대기 등의 기능을 가짐 자 위치 설정 보행 동선의 결절점 또는 눈에 잘 띄는 곳 타 활동과 격리된 곳으로 주변 경관이나 전망이 양호한 곳이 좋으며 이용자가 자연스럽게 출제하는 곳에 위치시킴 기존 수립대가 양호하고 휴게 공간을 설치함으로써 자연계 악영을 미치지 않는 곳 휴게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입강장 자 여러분 휴게 공간이냐면 어 이렇게 정원이 있어요 그냥 모여서 차 마시는 공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도입시설 벤치도 있고 포칼로도 있고 정자 정자 휴게소 정자 뭐예요 그렇죠 이런 거 우리가 정자 아니죠 예 이렇게 된 거 전망시설 피크니처 매장 휴지통 휴지통이 왜 있을까 휴게 휴지를 버려야 하는 공간이지만 뭐 뭐 쓰니까 쉬면서 뭐 쓰니까 버려야 되겠죠 두번째 자 놀이공간 성격 기능은 대표적 동적 활동이다 자 휴게 공간은 무슨 형 정적 활동 놀이공간의 동적 활동 주로 3세에서 15세 항상 뛰어놀 나이입니다 공부할 나이 아니에요 뛰어노세요 언제 공부 언제 놉니까 놀이공간의 공간 구성 동적 놀이공간 휴게 및 감독공간 정적 놀이공간 도입시설 유의시설 그네 미끄럼털 시소 정글짐 사다리 모래터 이런 것들이 있다 도입시설의 배치 그네 해제모마 등의 요동시설은 통행이 많은 곳을 피해서 외주부에 설치한다 이런 것들 있습니다 아시겠죠 미끄럼털 가고 좀 부캠한다 왜 눈이 아파요 맞죠 왜 따가워요 남양이면 뜨거워 철판이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운동공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운동공간 자 운동 갈람 휴게 녹지 등의 기능을 구성하고 대부분은 장축이 장축이 자 이게 알죠 이게 운동장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장축이 남북방향한다 배수가 0하고 경사도가 5% 이하입니다 왜 물만 100분의 5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욕실 같은 경우는 100분의 1 입니다 물이 고위가 아닐 정도로 아시겠나요 자 이제 주차공간 이거 주장고 이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 방문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한 공간으로써 방문자의 이용과 관련된 기능에 임직한 곳에 라고요 진입도 출입이 원하는 것 맞죠 주차하려면 자 그 다음에 보행이나 안전골에서 차량과 보행도 상충되지 않도록 맞죠 자 그 다음에 차량의 동시에 작기 위해서 진입간장 이런것들 여러가지 있습니다 조경 자 여러분들 주차공간 차 한대 에 있죠 2300에 5000 이거는 법입니다 법 아시겠나요 파고다 표현을 이렇게 한다 철봉은 뭐 이렇게 한다 이해하시죠 셀터는 뭐다 정자 여러분들 이거 그냥 외우세요 해전무대 정거짐 시소 사다리 숙무대 그냥 그리세요 여러분들 뭐죠 뭐 이런식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어디까지 했냐면 설계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맞죠 자 설계 과정 얘기 했구요 자 지금 현재 시간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자 먼저 설계 과정에 대해서 설명했던 자 안배이 선생님 2021년 12월 26일 자 안배이 선생님 자 오늘은 하타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항상 선생님이 더 베스트 5 나팅이죠 하지만 또 바꿨습니다 도 강 양해 인생은 취위다 자 선생님 자 2022년 이미 년 말해서는 뭐다 도 광 양해 이게 선생님의 올해 목표입니다 아시겠네요 자 이상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안배이 선생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자